뭐 배웠어 여기서? 여기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 뭐 뭘 배웠는지 네가 배웠던 거 좀 설명 좀 해줘 봐 각오영이랑 비동사 자 그럼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틀린 건 발음에 고쳐서 읽어야 돼요 I carried a box this morning 이렇게 끊어있기 순서대로 우리말로 해주세요 나는 운반했었다 하나의 box 오늘 아침에 2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4-디디드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운반했니 오늘 아침에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carry this morning? 그렇죠 What did you carry this morning? I carry the box this morn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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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는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오늘 아침에는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1번 1번 2번 3번 1번 1번 1번이죠 여기를 보고 뭐라그래? 과거라 그러죠 여기를 보고는 미래라고 하죠 과거에 여기에 있었던 뭔가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시간에 있었던 뭔가를 표현할 때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걸 배웠다? 과거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걸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2번 2번 읽어요 읽어뜯 읽어뜯 He was sleeping 의 뜻은 그는 졸린다 어? 그는 졸린다? 응 알았어 졸렸었다 오케이 읽어보세요 He is sleeping 무슨 뜻이에요? 그는 졸리다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졸렸었다 그는 졸렸었다 그는 졸렸었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첫 번째 방법인데 원래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원래는 현재형일 때는 이즈인데 이즈의 과거형이 뭐라서 뭐였지 그래서 누가다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는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쓰면 되는데 하필이면 was니까 네 He was sleeping 이런 말 붙일 수 있겠네요 last night 오케이 last night의 뜻은 어제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얘는 그는 1 2 3 중에 어디야 걷고 니까 어디야 1번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즈가 오면 안 된다고요 우와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는 가득 채웠었다 어떤 모든 물병들을 저기 뭔 말이야 어제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수요일 last가 뭐 어제냐 last night 지난밤이니까 어젯밤이니까 어젯밤 되는 거고요 last가 지나가니지 무슨 어제냐 지난 수요일 날 네 어 모든 물병을 채웠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시 디드 오케이 2번 인데 디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니까 얘랑 같이 쓰려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하다시를 써야 할 상황이면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어 오케이 그다음에 4번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오케이 끊어있기 순서대로 X3가 뭐였더라 어제였던 거 몇 학년 6학년 yesterday를 모른다 큰일이네 그럴 수 있죠 영어로 안하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영어로 안하니까 그랬어요 어 어제 그들을 했었다 저게 뭐지 they are they are homework 오케이 they are 뭔지 몰라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알긴 안 적이 있었어요 글쎄요 이 세 녀석이 다 관계에 있지만 조금씩 다르네요 네 달랐죠 오케이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고요 네 얘는 뭐라고 부르냐 소유격 그니까 뭐하고 비슷한 녀석이다 마이 그럼 내 뜻이 뭐겠어 내 그들의 그들은이야 아 그들의 이거 읽어봐 와이 북 무슨 뜻이야 내 책 그럼 their book은 무슨 뜻이겠어 their book은 무슨 뜻이겠어 내 책 their book이 내 책이야? 응 어 their da妳 그들을with 어디 나를 말을 한거야 DAY 가 그들은 그들이 라는 뜻이니까 their의 뜻은 뭐였어 그들의 첫 네 럨은 목적격이라고 하지 예 무슨 뜻이란말이야 저기 그 그 을 을 아하 아이 마이 미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니까 얘 뜻이 뭐야? 나 나? 그럼 얘 뜻은 뭐야? 에? 에? 난 아니 나 나 난데 얘는 나 내꺼 얘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격 아니야? 네 그럼 얘 뜻이 뭐겠냐 나를 나에게 그래 아하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내가 무슨 뜻이겠냐 그 그게 다야? 그는 희 희 누가 다 맞는데 쓴다며 누가 그는 그가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희 얘는 그의 그의 그에게 그를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왜 둘이 똑같아요 얘는 똑같은 거 씁니다 그래 그래서 얘는 그녀는 그녀가 얘는 그녀에 어디 아파요? 얘는 그녀에게 그녀를 그녀에게 그녀를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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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집에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뭐 뒤뜰 오케이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완전 인데 뜻이 어제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어제 뭐 했니가 되겠네요 예 오케이 그들은 어제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와 와 디드 데이 두 아 잠깐만 두 예스테데이 아주 잘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까지만 하고 예를 안 쓰는 애들이 있는데 디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다 싫어 두 속에 뭐가 숨어있는 거야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뭐가 숨어서 디드 과거이니까 디드가 숨어서 우리 눈에는 뭐 보인다 디드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 둘이 합쳐있다가 디드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두는 다시 나타나야 되겠지 예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제 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they do yesterday What did they do yester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예 오케이 계속해서 5번 The baby cried yesterday The baby cried yesterday 끊어 읽기 순서대로 우리말로 해주세요 그 아기는 울었었다 어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디드 다다치 다다치 디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오케이 그래서 whooo whoo did cry 어디가 틀럴게 아하 이상한데요 뭔가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어? 얘가 주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어? 얘를 굳이 타넘고 싶으면 여기다가 디드 갖다 놓고 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래야 된다고. 타넘을 수 있어 없어? 묻는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라고. 없어요. 못 타넘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네. 네. 그럼 cry가 뭐로 보여? cried.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제 울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who cried yesterday. 이거 몇 번째로 가르쳐주는 거야? 어? 주인 타넘고 다니지 말라고. 어? 몇 번째로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웃으래? 아니요. 이거 몇 번째 가르쳐주냐일까? 모르겠는데요. 다섯 번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 남았어. 누가? 왜 여덟 번 밖에 기회가 없어요. 애매하게. 어? 그게 학습 이론 중에서. 어? 여덟 번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 응? 누가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아침 그들은... 오늘 아침 그들은... 아... 목말랐었다. 아... 목말랐었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월. 오케이. 지금 목마르면... They are thirsty인데. This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과거. 어? 언제. 어?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젠데. 오늘 아침에라고 했으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말은 아닌가? 어떤 아닌가? 그래.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How? How? How are they?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 How are they work? This morning. Okay. 그 사람들 오늘 아침에 어땠었는지 묻고 있네요. 그들은 오늘 아침에 어땠었니? How are they this morning? How are they this morning? 했더니, this morning they were thirsty. 오케이. 이 아이를 잠깐... 라이트 글씨를 쏘다. stairs, 계단들. cheer. 응원하고 있구요. 크라우드. 군중이네요. 영. 할머니는 올드인데, 얘는 영인가 보니요? 영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찾았습니까? 아, 어리랑요. 메이크랑요. 태울이랑요. 뭐?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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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밀던데. 아버지는 담아놨어? 이거 알아듣어요. 예. 응. 그래서 알는? 월. 월구요. 네. 메이크는? 메이. 응? 메이. 드. 뭐라고? 메이드 이마.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 아니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건데요. 얘가 메이크면, K가 D로 바뀌었는데, 뭐라고 읽겠냐. 아. 뭐라고 읽겠냐. 뭐 아야 소리를 내. 메이드. 그다음. 톨. 뭐라고?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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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 드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He carried a box of. 30. 30. 31. 네. 오케이. 지금 얘가 이 캐리어 박스가, 지금 캐리드 어 박스가 됐지? 네. 오케이. 이거 언제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각오. 그래서 캐리 속에 뭐가 들어갔다? 디드. 디드가 들어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맞았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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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궂이요. await는 모든 characters.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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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ison가 를 시en함해.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야죠. 그 다음에 she filled up the bottle with water. 수고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고 오늘은 3호 했죠? 집에서 AN 3호 복습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